이번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꿀 때 발생하는 잡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AD변환,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 AD변환은 사실은 샘플링과 양자화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샘플링은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낸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데요. 일정 구간마다 값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양자화는 이러한 값들을 무한대 프리시전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비트수를 정하고요. 그 비트수로 표현할 수 있는 대표값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양자화입니다. quantization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양자화된 값입니다. 여기서는 0.05 간격으로 값을 얻는다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원래 붉은색 동그라미는 0.15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010이라는 대표값 다음이 011이거든요. 그래서 011로 표현하는 대표값은 0.15에 해당이 돼서 0.15 값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quantization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값을 디지털로 바꾼 것이 PCM, pulse를 coded 010으로 바꿔서 modulation 표현한 거예요. 여기는 3비트를 썼기 때문에 2의 3승인 양자화 레벨은 8단계고요.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3까지 8단계로 값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에 해당되는 PCM 코드는 처음에 001이죠. 여기가 001이 맞습니다. 001부터 위에 011 그리고 이 부분 다시 001 이렇게 대표값에 해당되는 PCM 코드 값이 PCM 스트림으로 쭉 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AD 변환 결과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샘플링 과정은 일정한 간격으로 아날로그 신호값을 얻어내는 과정이고요. 이때 중요한 파라미터가 샘플링 프레퀸시 FS 그리고 샘플링 주기인 TS입니다. 서로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 샘플값들을 몇 비트로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L비트로 표현한다면 모두 2의 L제곱인 Q계의 단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자화 간격은 전체 R 이것이 신호의 레인지라면요. 다이너믹 레인지를 R이라고 하는데 R 나누기 Q 단계로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한 단계에는 D만큼의 크기가 있겠죠. 그래서 양자화 간격은 D가 됩니다. 한편 PCM도 이렇게 대표값을 똑같은 비트수로 표현한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Tooth Complement를 E의 보수를 사용을 합니다. E의 보수는요. 이렇게 해요. 이것을 넘버서클이라고 하는데 3비트 넘버서클을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일식 증가를 하고요. 반식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일식 감소를 해요. 그래서 0 다음에 있는 것은 플러스 1이고요. 0 이전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비트들은 000 다음에 001, 010 이렇게 이진수로 하나씩 증가를 합니다. 011 다음에 100, 101, 110, 111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111이라도 7이라고 읽지 않고 0보다 하나 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게 돼요.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한 가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가운데 값인데요. 100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관습적으로 앞에 1이라는 값이 있으면 사인 비트, 마이너스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맨 마지막 값을 마이너스 4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음의 값은 마이너스 4부터 양의 값은 플러스 3까지 표현하기 때문에 양쪽이 균형이 안 맞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시스템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만 쓰거나 아니면 0 없이 사용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PCM 코딩을 한 다음에 통신을 위한 전송 속도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이것을 rbps로 표현을 한다면 bit per second, 1초 동안에 몇 비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샘플링 할 때마다 lbit씩 나오고 1초에 fs계의 샘플링이 있기 때문에 샘플들이 있기 때문에 l급하기 fs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8kHz 샘플링에 16비트에 스테레오를 사용하게 되면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left, right 두 개가 있고요. 16비트 샘플이 나오고요. 8kHz를 썼죠. 그래서 256kbps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몇 비트를 쓰면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PCM 코딩이 끝난 다음에 신호를 r이라고 하면 원래 아날로그 메시지 신호의 값이 m이라고 본다면 약간 오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양자화 잡음에 해당이 됩니다. 영어로는 quantization noise라고 불러요. 이러한 quantization noise의 분포는 실제는 이렇게 재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유니폼으로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것은 신호가 균일하게 그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실제로 재보면 유니폼이 안 맞는 구간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유니폼으로 가정을 해보죠. 전체 r이라는 dynamic range를 lbit로 표현을 해서 d라는 간격으로 이렇게 난 예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값은 m이었는데요. quantization 결과 r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r과 m 사이에 약간 오차가 발생하죠. 그 값이 quantization noise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n quantization noise의 평균을 구해보면 평균은 0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화 과정이 바이오스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분산을 구해보면 12분의 d제곱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당연히 d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산 값이 적겠죠. 그래서 noise power가 적을 겁니다. 그래서 SNR이 바뀔 거예요. 이러한 SNR을 양자화 SNR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 정의대로 신호 전력이 위에 있고 잡음 전력은 밑에 있습니다. 방금 알아본 것처럼 잡음 전력은 12분의 d제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SNR을 데시벨로 표현하게 되면 12분의 d제곱이 분모로 가고요. 위에는 신호의 제곱의 평균이 분자로 가고요. 결국 6.02 곱하기 l 더하기 어떤 상수 kdb가 나오는데 여기서 l은 몇 비트로 샘플을 표현하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보면 한 비트를 더 사용하게 되면 SNR이 6db씩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비트 더 투자하면 훨씬 더 SNR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때 kdb는 뭐냐면 다이내믹 레인지와 신호의 전력에 관계되는 그러한 값이었죠. 만약 메시지 신호가 사인 코사인 신호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mt가 코사인 2파이 fct일 겁니다. 이때 다이내믹 레인지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2가 됩니다. 그리고 제곱의 평균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아까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6.02 곱하기 l 더하기 1.76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예요. 6비트를 쓰면 약 40db, 8비트를 쓰면 약 50db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비트를 했더니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49.92db가 나와요. 8비트일 때 약 50d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음성 신호를 넣게 되면 과연 이 SNR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까요? 여기 라바덧 웨이브라는 오디오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읽은 다음에요. 비트를 3비트부터 15비트까지 바꾸어가면서 속에서 퀀타이제이션을 했습니다. 이 퀀타이제이션이 왜 이렇게 될까요? 여기 있는 d가 그 비트에 해당되는 레벨 간격입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 나눠준 다음에 라운드를 취하게 되면 라운드는 반올림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대표값으로 가게 돼요. d로 나눈 것을 상세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d를 곱합니다. 그래서 만든 신호가 y이고요. 이 y 신호가 퀀타이제이션 된 다음에 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신호와의 차이가 s-y인데 이게 이제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돼요. 그래서 SNR을 퀀타이제이션 노이즈의 전력과 원래 신호의 전력의 b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를 바꾸어가면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비트밖에 안 쓰는 경우에는 소리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죠. 4비트는 e의 4제곱이고 16레벨로 이 음악을 표현한 겁니다. 이번에는 비트 수를 증가시켜서 6비트로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자면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한번 8비트로 증가를 시켜볼까요? 8비트로 증가를 시키게 되면 아 잘 클릭이 안 되는데 10비트짜리를 보겠습니다. 10비트까지 가게 되면 많이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사라졌죠. 그래서 원래 음을 많이 알 수가 있죠. 10비트면은 1024레벨로 표현하는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16비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이 음악 속에서 파도 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